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당한 벌을 받고 그다음에 회사만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화영 씨가 이제 뇌물수수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으니까 부하들인 박용철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소에 미 재판해서 기존에 뇌물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180도 방향을 선해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뇌물권은 피해가기가 힘든 것이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사안이죠. 내역이 다 남아있을 테니까요. 수원지방법은 행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종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종전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한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입장을 이렇게 개진할 수가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정거물은 모두 다 사실인 것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 2억 7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생명이 거의 끝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나 이제 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본인도 이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뇌물수수권뿐만 아니고 선거도 모두가 사실과 진실이 다 파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은 회사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든 또 부회장이든 간에 다 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 주변 사람들은 참 의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모든 것을 이제 부인하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해 줘야 될 뭐 그런 특별한 동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쪽은 뭐 끈이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고 주변에 구속된 지인들을 대부분 다 구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속속 들리니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